105방향 105방향 왼쪽에서 총쌌어요 나도 맞췄는데 대기 기절하나 대기 방안으로 들어갔지만 더 이상 다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? 262 261 261 쏘고 있어요 여기 올라올래 볼게 기절기절킬 거기 보고 있어요 계단 보고 있어요 여기 딱 여기 버린건가? 지뢰편을 2 기대도 칠 기대도 산화? 경기자보다는 산화가 뭐지? 우리도 가야되는데 아직 그래도 여기 원한번은 더 걸려요 20 나왔다 다음 에이 쟤네한테 뺏겼어 걔 하나 정면하면 안 돼 우와 우리 뛰다가 죽겠다 저기있다 확인 확인